아 네 오늘 이렇게 수연에게 저희와 함께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구요 네 저희 바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6인조 3스팀이구요 더 궁금하시면 인스타그램에 레이드비 검색하시면 저희 나오니까 많이많이 검색해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뭐해 네 여성업놀이를 한거입니다 아 적당 네 이제 10시 덜 해가는데 주에 가셔서 푹 찍으셨으면 좋겠구요 좋은 거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구요 저희 개인 인스타그램도 동봉하시면 인스타그램에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더 패스트 레이드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멤버들이 엠포아